다음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와 최태원 회장에게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회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에게 넘겨줬다는 겁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최 회장의 예상 수익이 2천억 원인데 과징금 16억 원은 너무 봐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SK는 반도체 소재업체 LG 실트론 지분을 70.6%만 인수했습니다. 남은 지분 29.4%는 최태원 회장이 사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이 개인 이득을 받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 남은 지분의 인수를 검토하고 있었고 배당 수익과 성장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회사가 최 회장에게 사업 기회를 넘겼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최 회장이 실트론 지분 인수 의사를 표시하자 대표이사가 이사회 논의도 없이 즉시 인수 포기를 결정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SK는 위험성을 안고한 투자라고 반박했지만 공정위는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소극적 방식의 사업 기회 제공 행위를 처음으로 제재화했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큽니다. 제재 수위는 논란거리입니다. 지분 가치 상승으로 최 회장에게 2천억 원의 수익이 예상되는데 지분 처분 같은 이익 환수 조치 없이 과징금 16억 원에 그쳤다는 겁니다. 경제개혁연대는 검찰 고발조차 하지 않은 건 봐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익을 다시 QSK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시정 조치를 했었어야 돼요. 지금 같은 공정위 시정 명령은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SK는 지난 15일 최 회장이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해 소상히 소명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의결서를 받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